수수깡을 활용해서 멋진 왕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깡은 여러가지 색깔을 활용해서 멋진 별을 만들어 볼텐데요 먼저 색지, 노란색 색지를 사용했어요 A4 사이즈의 노란색 색지 한장과 수수깡은 여러가지 색깔, 칼, 양면테이프 필요하구요 그리고 연필과 네임펜, 밑그림을 그려줄 연필, 네임펜, 지우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을 그려야 돼요 자 별, 잘 그리시나요? 자, 작은 쓱쓱이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 쯤에 이렇게 뾰족하게 산 모양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왼쪽에도 뾰족한 산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여기, 이 선에 맞춰서 여기 가운데 쯤까지 그려주고 여기도 여기까지 그렸어도 여기 옆으로 여기 옆이란다 호호호 자, 이 옆에 이렇게 해서 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듬어줘요 삐뚤다면 이렇게 자, 좋아요 자, 이 정도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조금만 다듬어주고 거의 다 된 것 같죠? 자, 이러면 이제 밑그림이 완성되었으면 자, 진하게 네임펜으로 다시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쓱쓱쓱 그려주세요 자, 삐뚤빼뚤하지만 멋있는 별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지우개로 밑에 남아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가 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별이 완성됐죠? 자, 이번에는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로 쭉 발라서 이렇게 쭉 발라줘요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줘요 자, 간단하죠? 마지막은 좀 가늘게 해서 저기에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수팡을 부러뜨린 다음 이곳에 붙이는 거예요 자, 수수팡을 칼로 칼로 하게 되면 반듯하게 예쁘게 나오겠죠? 그런데 친구들과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불어뜨려 그냥 불어뜨려 자, 마구마구 얘들아, 불어뜨려 자, 이 끝부분은 좀 안되는 부분은 이제 칼로 남는 부분은 안되면 그냥 놔둬라 하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칼집을 내둬 그러면 똑! 불어뜨리면 되겠죠? 자, 일단 너의 보석 붙었구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흰색도 자, 마구마구 불어뜨려 자, 불어질 때까지 이렇게 불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주황색도 그리고 주황색도 불어뜨리고 작게 가장 작게 불어뜨릴 수 있으면 가장 작게 불어뜨리라고 하세요 작을수록 이렇게 붙이니깐 더 예뻐요 자, 있는 색깔 다 여러가지 색깔의 소수깡을 다 불어뜨려 토토 불어뜨리는 재미가 있어요 불어뜨리고 안되는 부분은 불어뜨리지 말고 불어뜨릴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불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끝부분에 조금 이렇게 남는 부분은 자,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러지죠 조금 남는 부분은 이렇게 칼집을 내서 또 불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한타임 불어뜨리고 붙이는 거예요 자, 붙여보겠습니다 많이 불어뜨렸어요 지금 안보이죠 짠 자, 이제 붙여줄 건데 자, 방법은 검정색이 안보이게 붙이면 가장 좋아요 이렇게 검정 부분에 있죠 이 부분을 덮어서 이 부분을 덮어서 덮는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규칙이 없어요 그냥 색깔별로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냥 겹치지만 않도록 이렇게 막 붙여줘요 파란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이렇게 규칙은 없어요 그냥 삐뚤빼뚤하게 붙여도 돼요 테두리만 가려준다고 생각하구요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섞으세요 섞어서 여기 덜 붙었네 지금 스트리밍 바로 규칙 지금 이렇게 약간 찌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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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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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자, 여기까지 별이 벌써 완성이 되었어요. 오, 멋있네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하나 주기 위해서 옆에 띵띵띵 이렇게. 자, 뭘로 포인트를 줄까요? 자, 주황색 어떤가요? 주황색을 약간 끝부분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잘라주세요. 자, 다시. 이렇게 잘라서 여기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짠. 이렇게 세 개. 뭔가 깨달음의 표시? 자, 이렇게 해서 양면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줘야겠죠? 자, 짠. 멋진 미술 작품 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완성하신 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왕별 소수꽝을 사용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별만들기 완성.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